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부인 이에요 오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드리는 맛깔난 음식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묵묵이에요 우묵가사리 묵인데 요걸로 우묵가사리 국수를 한번 해볼 거에요 자 맛깔나게 묻혀볼게요 시작해요 먹으러 가볼께요 먹으러 가볼게요 먹으러 가볼께요 자 먹어볼께요 자 우선 여기요 자 이렇게 비벼고요 자 오늘은 짜잔 짜잔 쇼 여주 주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사질볼 한입만 갈깟이 섞어서 자곱자곰 진짜 맛있네요 야채 좋아하시는 야채들 드셔서 이렇게 비벼 드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탄산수도 먹지 못하고 와구와구 흡입을 했네요 너무 맛있었고요 이 오모카사리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진짜 추천드릴 만한 음식이에요 비벼 먹기도 하고 또 물국수들도 해 먹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음엔 또 다른 버전으로 오모카사리 한번 가져올게요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 또 어떤 요리로 돌아올까요?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잠생이부인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건 탄산수에요? 맥주가 아니에요? 이제 아 취한거 같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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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